우리가 밤하늘에서 볼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현상 중 하나인 성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성운은 우주에서 가장 큰 예술 작품으로 밤하늘의 추상화와도 같습니다. 그렇다면 정확히 성운이란 무엇일까요? 성운은 성무라고도 불리며 불확실한 윤곽을 가진 대규모의 성간 물질입니다. 이러한 물질들은 가스덩어리, 티끌, 수소 등으로 구성된 구름 형태를 이루고 있으며 기체와 작은 고체 입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운의 크기는 우리 은하보다 작거나 또는 비슷하거나 아니면 그보다 더 클 수도 있습니다. 성운은 모양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 타원체나 소용돌이 모양이 있고 은하계 내부뿐만 아니라 은하계 바깥에서도 발견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운은 은하계 내 성운과 은하계 외 성운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항성이 생애가 끝나는 마지막 단계에서 초신성 폭발로 생을 마감할 때 다양한 원서와 가스 등을 내뿜으면서 이러한 성운을 형성합니다. 성운이란 본질적으로 우주의 먼지와 가스로 이루어진 거대한 구름입니다. 그러나 먼지와 가스라는 단어가 주는 일반적인 인상과는 달리 이것들은 우주의 별들이 태어나고 죽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성운 내부의 가장 흔한 가스는 수소와 헬륨입니다. 이 가스들은 우주가 탄생한 빅뱅 이후부터 존재해 왔으며 우주의 원소 구성에서도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이러한 가스들은 성운 내부에서 복잡한 화학반응을 일으키며 결국 새로운 별들의 탄생을 가능하게 합니다. 성운 내의 먼지는 주로 탄소, 산소, 질소 그리고 철과 같은 무거운 원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무거운 원소들은 별의 핵에서 핵융합 과정을 거치면서 생성되며 별이 죽을 때 우주 공간으로 방출됩니다. 이렇게 방출된 원소들은 다시 성운을 형성하고 새로운 별과 행성의 재료가 됩니다. 성운의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은 그 안에서 일어나는 성간 반응입니다. 이 반응들은 별의 탄생과 죽음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성운 안에서 복잡한 화학적 물리적 과정이 일어나면서 새로운 별들이 형성되고 우주의 복잡한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성운은 별들의 요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요람은 단순히 별들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종말 또한 예비하는 장소입니다. 별은 성운 내부의 밀도가 높은 영역에서 시작됩니다. 이 영역들은 모성구름이라고 불리며 충분한 질량을 가진 가스와 먼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중력에 의해 이 물질들이 서로 끌어당기면서 구름은 점차 수축하고 가열됩니다. 이 과정은 중심부의 온도와 압력이 핵융합을 시작할 정도로 높아질 때까지 계속됩니다. 그 순간 새로운 별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별의 생명이 끝나갈 때 종종 극적인 방식으로 죽어갑니다. 대형 별의 경우 수명의 마지막에 초신성 폭발을 일으킵니다. 이 폭발은 엄청난 양의 에너지와 물질을 우주공간으로 방출하며 이 물질들은 새로운 성운을 형성하는 데 기여하고 이렇게 별의 죽음은 다시 성운을 만들어내고 이 성운은 새로운 별들의 탄생지가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주는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별과 행성 그리고 다른 천체들이 탄생합니다. 성운은 이 모든 것의 중심에 있으며 우주의 진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지금까지 성운이 어떻게 별의 탄생과 죽음에 관여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지금부터는 성운의 다양한 유형과 각각의 독특한 특징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방출성운입니다. 방출성운은 주로 수소가스로 이루어져 있으며 가까운 별들로부터의 강렬한 자외선에 의해 이 가스가 발광합니다. 이로 인해 방출성운은 종종 밝은 붉은색을 띠게 됩니다. 방출성운의 대표적인 예로 오리온 성운이 있으며 이는 별들이 태어나는 장소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은 반사성운입니다. 반사성운은 별의 빛을 반사하는 먼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성운은 주로 푸른색을 띠는데 이는 먼지 입자들이 파란 빛을 더 반사하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반사성운으로는 플레이아데스 성단 주변에 성운이 있습니다. 다음은 행성상 성운입니다. 행성상 성운은 죽어가는 별에서 방출되는 가스와 먼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유형의 성운은 종종 원형 또는 타원형의 모양을 갖고 있으며 다채로운 색깔로 빛납니다. 이름과는 달리 이 성운은 행성과는 관련이 없으며 죽어가는 별의 마지막 단계를 나타냅니다. 다음은 초신성 잔해입니다. 초신성 잔해는 별이 초신성 폭발을 일으킨 후 남은 가스와 먼지로 구성됩니다. 이러한 성운은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으며 우주의 화학적 진화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초신성 잔해의 유명한 예로는 개성운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성운은 단순히 아름다운 우주의 현상이 아닙니다. 이들은 우주의 진화와 별의 생명주기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성운은 별과 행성이 태어나는 장소입니다. 성운 내부에서 가스와 먼지가 모여 행융합을 시작하면 새로운 별이 형성됩니다. 이 별들 주변에서는 행성계가 형성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성운은 우주에서 새로운 천체들이 탄생하는 출산의 방과 같습니다. 우주의 신비로운 성운을 관측하는 것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성운 관측의 역사와 함께 현대기술이 이 분야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고대부터 인류는 맨눈으로 밤하늘을 관찰하며 성운과 별자리에 대해 탐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성운에 대한 체계적인 관측은 망원경의 발명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17세기와 18세기에 걸쳐 천문학자들은 망원경을 사용하며 성운과 다른 천체들을 관찰하고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망원경 기술은 꾸준히 발전했고 20세기에 들어서는 대형 광학 망원경이 등장하면서 천문학자들은 성운의 더욱 세부적인 구조를 관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화블 우주망원경과 진스뱁 우주망원경과 같은 우주기반 망원경의 출현은 성운 연구에 혁명을 가져왔으며 우리가 성운을 보는 방식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현대의 천문학 연구는 단순한 시각적 관측을 넘어섰습니다. 스펙트로스코피, 적외선 천문학, 라디오 천문학 등의 기술을 통해 천문학자들은 성운의 화학적 구성, 온도, 밀도 등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기술들은 성운이 별의 탄생과 죽음에 어떻게 관여하는지를 더욱 깊이 이해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오리온 성운은 우리 은하에서 상당히 유명하고 중요한 천체입니다. 이 성운은 오리온 자리에 위치하며 때로는 대성운이나 오리온 대성운 이라고도 불립니다. 지구로부터 약 1345광년 떨어져 있는 이 성운은 하늘에서 가장 밝은 성운 중 하나로 알려져 있으며 맑은 밤에는 육안으로도 관찰이 가능합니다. 오리온 성운의 지름은 대략 24광년으로 추정되며 그 실량은 태양의 약 2,000배에 달합니다. 이는 매우 큰 규모로 성운 내부에서는 다양한 항성 형성 활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항성 형성 지대로서 오리온 성운은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곳 중 하나로 이는 천문학자들에게 항성 및 행성 형성 과정을 연구하는데 매우 중요한 장소입니다. 오리온 성운은 천문학자들에 의해 매우 정밀하게 조사되고 관측되고 있는데 이들의 연구를 통해 가스와 먼지 구름에서 항성과 행성이 어떻게 형성되는지에 대한 중요한 정보가 밝혀졌습니다. 특히 오리온 성운에서는 원시 행성계 원반, 갈색 외성, 가스의 난류 움직임, 성운 내부의 거대 항성 주변에서 일어나는 광이온화 현상 등 다양한 천체 현상이 관측되었습니다. 오리온 성운의 위치는 오리온 자리의 오리온 띠 부분이며 이 성운은 일부 관공회를 받는 지역에서도 관찰할 수 있을 정도로 밝습니다. 특히 소삼태성이라 불리는 오리온 띠 남쪽의 새별 중간에 위치한 별처럼 보이는 것이 바로 오리온 성운입니다. 육안으로 볼 때는 약간 흐릿하게 보이지만 쌍안경이나 망원경을 사용하면 그 멋진 모습을 더 자세히 관찰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오리온 성운 내의 상계성단인 트라페지움입니다. 트라페지움은 오리온 대성운 내부에 위치한 특별한 상계성단입니다. 이 성단은 주로 젊고 뜨거운 푸른 별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와 유사한 대표적인 천체로는 M45 즉 플라이아데스 성단이 있습니다. 트라페지움 성단은 총 8개의 별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 중 4개 즉 트라페지움 A, B, C, D 별은 그들이 형성하는 독특한 사다리꼴 모양으로 인해 소형 망원경으로도 관찰이 가능합니다. 트라페지움의 나머지 4개 별 중 2개 즉 트라페지움 E와 F 별은 맑고 시야가 좋은 날에는 망원경으로 관찰할 수 있으며 마지막 2개 G와 H 별은 매우 큰 35인치 이상의 망원경으로 관찰해야만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트라페지움 성단의 별들은 그 크기와 밝기에 따라 관측 가능성이 다양하며 이는 천문학적 관찰에 재미와 도전을 제공합니다. 트라페지움 성단이 위치한 오리온 대성운의 중심부에서는 매우 흥미로운 천문학적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성단에서 발산되는 강력한 복사압은 주변의 분자구름을 중심부에서 바깥쪽으로 밀어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성운 주위에는 불규칙한 소형도리와 같은 형태가 형성되며 이것은 천문학자들에게 별의 형성 과정과 성운의 구조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복사압에 의해 퍼져나가는 구름은 중력에 의해 수축되어 새로운 별들을 형성할 수도 있고 기존의 별들에게 에너지원을 제공하는 역할도 합니다. 다음은 오리온자리의 몇몇 성운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리온 성운이 위치한 오리온자리는 천문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별자리로 풍부한 수서구름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다양한 종류의 성운들이 관측됩니다. 이 별자리에서 관측되는 주요 성운들에는 반사성운과 발강성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먼저 메시의 78입니다. 메시의 78은 오리온자리의 삼태성 왼쪽 별의 북쪽에 위치한 발강성운입니다. 이 성운은 별의 빛이 가까운 먼지구름에 의해 반사되어 생성된 것으로 별이 내는 빛이 성운을 밝게 비추는 아름다운 광경을 제공합니다. 다음은 말머리 성운입니다. 말머리 성운은 삼태성 왼쪽 별의 아래에 위치한 유명한 성운으로 어두운 먼지구름이 밝은 별빛을 차단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말머리 성운은 그 특유의 모양 때문에 이러한 이름이 붙었으며 우주먼지와 가스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다음은 러닝맨 성운입니다. 러닝맨 성운은 오리온 대성운 바로 위에 위치한 반사성운입니다. 그 이름처럼 달리는 사람의 형태를 연상시키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러닝맨 성운은 주변 별들로부터의 빛이 반사되어 그 특징적인 모습을 나타냅니다. 다음은 마녀 성운입니다. 오리온 자리에서 서쪽으로 떨어진 위치에 있는 이 반사성운은 마녀의 얼굴을 닮은 독특한 형태로 유명합니다. 이 성운은 주변 별들의 빛을 반사하여 신비롭고 매혹적인 모습을 드러냅니다. 다음은 메시의 사삼입니다. 오리온 대성운의 중앙 위에 위치한 이 성운은 오리온 대성운의 일부로 밝은 별들에 의해 비춰지며 아름다운 광경을 제공합니다. 메시의 사삼은 오리온 대성운과 유사한 구조를 가지며 별의 형성과 진화에 대한 연구에 중요한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다음은 장미 성운입니다. 장미 성운은 지구로부터 외부서 자리 방향으로 약 5200광년 떨어져 있으며 겉보기 등급은 9 정도입니다. 성운의 반지름은 약 65광년 정도이며 여러 개의 부분 성단으로 구성되어 있는 성운입니다. 외부 소절이 H2 영역에 있는 장미 성운은 천문학에서 특별한 관심을 받고 있는 천체입니다. 이 성운의 이름은 그 모양과 색상에서 유래했는데 마치 붉은 장미처럼 보이는 특징적인 모습 때문에 이런 명칭이 붙었습니다. H2 영역이란 별의 핵에서 방출된 고에너지 복사로 인해 주변의 수소가 이온화된 영역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영역은 별의 형성과 진화에 대해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천문학자들에게 큰 관심을 받습니다. 장미 성운은 NGC 목록에서 2237, 2238, 2239, 2244, 2246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이들 각각은 성운의 다른 부분을 나타냅니다. NGC 2244는 장미 성운의 중심에 위치한 산계 성단으로 약 300만 년의 나이를 지니고 있습니다. 산계 성단은 별들이 비교적 최근에 형성되어 아직 서로 멀리 떨어지지 않은 별들의 집단입니다. 이 성단은 성운 내부에서 별들이 어떻게 형성되고 진화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NGC 2239는 NGC 2244와 동일한 산계 성단을 지칭하는데 이는 초기의 천문학적 관측의 오류로 인해 발생한 것입니다. NGC 2237, 2238, 2246은 청구상에서 위치가 약간씩 다르게 지정되었지만 사실상 하나의 성운을 구성하는 부분들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초기 천문학 연구에서 관측장비의 한계 때문에 일어난 것으로 나중에 이들이 하나의 거대한 성운의 일부임이 밝혀졌습니다. 장미 성운을 전체적으로 나타낼 때는 주로 NGC 2237이라는 명칭을 사용합니다. NGC 2244